5885, 종장에서 5855로 끝나는 거예요 인연 없는 그 사랑을 곧까지 시작 인연 없는 그 사랑을 인연 없는 그 사랑을 시작 인연 없는 그 사랑을 그렇죠 여섯 번째 박자에서 인연 없는 그 사랑을 일곱 번째부터 이게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 번 시작 인연 없는 그 사랑을 그렇죠 이종후방 화련만은 시작 이종후방 화련만은 이종후방 화련만은 이종 bitcoin 이종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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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굴려줘야 되는데 하고 잊어 어 어 어 어 무가 가먹세 잊어 어 어 어 어 무가 하려운 마음 시작 흥적이 병이 되어 시작 흥적이 병이 되어 사륜하니 간장하니라 사륜하니 간장하니라 지금의 미우신들 시작 지금의 미우신들 우삼소용 시작 우삼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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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간장이라 분명히 병이 되요 사르라이 간장이라 지금의 비우친들 무산소용 시작 지금의 비우친들 무산소용 그러면 연결해서 그리고 이게 항상 거기 하렸만은 거기 고 부분에서 초장 끝부분에 가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대평으로 내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해요 근데 이제 특병이면 어떤 거를 올려야 된다 어떤 거를 내려도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올리는 것만 계속 하셨나 봐요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죠 인연없는 시작 인연없는 부상을 잊어부가 화련하는 저는 두 동력히 병이 되요 살아나는 양장이라 두 동력이 병이 되요 ieseną her as we all see 네 잘 배우셨죠 10분 민요교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